한 번 가봐야지 여기까지 한 번 가봐야지 그냥 움직이지 말고 안 움직여 움직이지 말고 이거 뽀뽀뽀동 뽀뽀뽀동이가 만든 눈사람이에요? 아니에요 제가 혼자 만들었어요 뽀동이가 만든 눈사람 아니 뽀뽀야 뽀뽀기가 만든 복원했습니다 911 뭐지 화사로 나를 자기넣고 동생이 어디서 발매들고 운동이 늘 동 noticed 자기넣고 시작! 왜 안와? 호동이 안와 왜?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냥 굴려도 눈이 엄청 커지는데 응, 눈사람은 만들기 힘들어 원래 다 만들어 놓고 갔잖아 다들 여기 나뭇잎을 붙였는데 어? 나뭇잎을 붙였어 여긴 나뭇잎을 붙였어 여긴 엄청 더 큰 거 있어 여기가 눈이 더 많잖아 근데 이거 가져가서 뭐해 가져갈 이유가 내가 한번 가볼게 아빠 예전에 기억나? 여기 개미들 엄청 많이 지나간 거 어 개미들? 아빠 축구장 여기 눈만 들어가면 완전히 엄청나겠다 아니 밑으로 내려가면 되지 밑으로 통과 그래 위로 넘어가면 되지 야 이거 눈 엄청 많이 쌓여있네 근데 이거 눈 아깝다 어? 밟으니까 뭐라고? 아까워? 또 쌓이는데 뭐 야 완전히 여기는 푹푹 쌓이네 이곳은 그냥 눈 천지야 어 눈 천지네 여기는 저쪽으로 가져와봐 여기 사과 왜 가위봐 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는 안 아깝다 여기서 원래 눈사람 만들면 잘 만들어졌을텐데 너네 장갑 다 젖어가지고 이제 장갑 젖어 또 어 뽀동이 왜 나왔어요? 너무 눈이 아깝다 그리고 지금부터 즐기면 계속 즐겼던가 보다 눈이 너무 아깝다구요? 어 밟는게? 이제까지 눈사람 다 잘 만들고 그랬는데 왜 아까워 아까니까 그렇지 이렇게 났는데 줄어드는데 아 눈이 줄어든다고? 줄어들다가 또 눈이 오면 또 쌓이고 그러는거야 이렇게 나는 눈이 여기는 눈이 엄청 많이 쌓여있다 다른 데는 이제 비가 와서 녹았는데 뽀뽀님은 계속 발자국을 남길거에요? 네 눈 엄청 쌓여있네 응 모자 쓰지 다 젖었네 나 모자 좀 씌워줘 응 나 모자를 씌워줘 모자 써 이거 다 젖어 머리 어 여기 앞으로 그래 아빠 여기 무덤이잖아 응 꼬두 아코토토 아맞아 아코또이 보다 보동이 여기 아코토토 무덤 기억나요 아쿠토토한테 한마디씩 해요 아쿠토토야 갈쌍공원 잔나무숲 여기 이정표 밑에서 여기에다가 고이 잘 묻어줬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또 오자 여기 아쿠토토 제사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들고가서 우리 집에서 태우자 절대로 한번씩 해봐 아쿠토토한테 자 이제 가자 아쿠토토야 행복해라 우리 아쿠토토야 행복해 응 뽀동님이 뽀뽀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네요 이쪽이었어요 우리 아쿠토토 묻어줬던 데가 여기 바로 밑에 우리 아쿠토토 묻어줬었어 아쿠토토 찾지마 왜 찾아 아쿠토토 이미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땅과 함께 이제 땅이 돼버렸을거야 땅이 하지마 이제 없어진거야 싹 없어져 자 이제 일로 가봅시다 어 미끄러진다 조심해 어 얘 나뭇잎으로 만들어놨어 여기 눈사람 다 만들어놨네 응 여기 눈사람 다 만들어놨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재미없었다면 눌러주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안녕 알람 설정하세요 안녕 상관은 없습니다 안녕 안녕 지루 연어 하지마세요 안녕